우리 세금 130억을 넘게 쏟아붓고 국내 최대 크기로 지은 숫가마 찜질방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오늘 숫가마 구경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오진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눈이 참 시도 때도 없이 오네요. 체인하고 단단히 챙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눈길을 운전해서 강원도 영얼군 상동업에 왔습니다. 여기 거대한 숫가마가 있습니다. 숫가마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고래등 기왓집보다 훨씬 더 큰데 눈짐작으로 봐도 길이만 해도 100미터가 훨씬 넘습니다. 눈도 오고 날씨도 꾸므끼리한데 주차장에 차 한대 없습니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숫가마가 있는 영얼군 상동업은 오지 폐광지역입니다. 영얼 업내에 사시는 분도 아마 오기 힘들 것 같은데 업내에서 무려 44키로나 떨어져 있고 차로 타고 오면 50분 가까이 걸립니다. 여기 건물에는 불도 꺼져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시설을 이렇게 방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돌판이 막 부서져 있습니다. 여기는 100% 우리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시설 우리 세금 들여서 폐건물 하나가 또 탄생이 됐습니다. 여기가 힐링지우센터라고 하는데 이름이 숫피움. 이것도 굳이 왜 또 영어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숫피움. 숫피움이라고 그냥 한글로 써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저 괴물같은 시커먼 콘크리트 건물 안에 숫가마 찜질방이 있습니다. 우리 세금 무려 133억을 투자해서 영얼군에서 지어놨는데 손님이 없어서 쫄딱 망했습니다. 여기는 대략 9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정확히 2014년 국내 최대 숫가마를 만들어서 개장을 했는데 무려 숫가마만 30기나 된다고 합니다. 그 옆에도 이렇게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치유센터도 지어놓고 참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놨습니다. 이런 오지마을에 초대형 숫가마를 지어놨으니까 손님이 오겠습니까? 안오죠? 3년 딱 경업하고 적자가 쌓여가지고 문을 닫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가 2018년에 다시 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21년부터 무기한 지금 휴업 중인 상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까 밖에서 보던 그 건물 규모보다 내부가 훨씬 넓습니다. 저도 생전 이렇게 큰 숫가마 찜질방은 처음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초대형 숫가맞 찜질방입니다. 직접 와보니까 실감납니다. 웅장한 규모가 와 대단합니다. 이거 기네스북에 한번 등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갈빛에 소도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 이거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막 닦았습니다. 지붕에는 보면 유리를 다 깔아놨습니다. 이걸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었으면은 뭐 딸기 농사라도 짓지. 이 시설 지금 아무 썰모가 없다고 합니다. 와 여기 또 한옥 반갈로 그런 쉼터를 지어놨는데 아이고야 저기 문짝도 뭐 다 떨어져 있고 지금 뭐 관리상태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예전에 숫가마 공장에서 숯 굽고 나면은 그 숫가마가 엄청 뜨겁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찜질방으로 그렇게 영업을 한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망하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찜질방 안으로 한번 들어와봤는데 깨끗합니다. 이게 뭐 영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거 뭐 짓자마자 바로 폐업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방은 동그랗게 돼 있고 편백나무 황토 아래비로 다 깔아가지고 멋지게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이 영업을 오지까지 누가 힘들게 찾아서 이 찜질방 하나 보고 오겠습니까? 벽도 황토 벽도를 쌓아서 올려놨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또 내부에 만들어놨습니다. 방도 이렇게 편백으로 해가지고 아주 친환경적인 황토방을 만들어놨네요. 지자체에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사업 벌일 때 또 수요예측 거짓말 뻥튀기를 엄청 합니다. 여기도 1년에 4만 명이 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 숫가마를 찾은 사람은 1년에 300에서 1600명밖에 안됐답니다. 300명이면 하루에 한 명꼴도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망해버린 숫가마 사업을 추진한 군수는 무려 3번이나 연임을 해서 군수를 오래오래 해먹었답니다. 찍어주신 주민들도 참 대단하네요. 숫가마를 30기나 만들었는데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걸려가지고 30기를 다 가동을 못하고 24기는 폐쇄를 하고 6개만 겨우 시범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집진기가 엉터리입니다. 많은 연기를 처리도 못하는 그런 불량집진기를 달아놓고 공사도 부실로 해가지고 지금 찜질방 벽이 거미 같다고 합니다. 여기 숫가마 30개는 찜질방으로 사용하려고 지은게 아닙니다. 이 숫을 구워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자 이렇게 숫 만드는 사업을 한 겁니다. 불량집진기 때문에 숫가마도 가동을 맺게 못하고 그래서 나머지 24개를 이렇게 찜질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숫을 구워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참나무를 사다가 5개월 동안 숫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중국산 저가수치 들어오면서 무려 6천만원 손해만 보고 숫공장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여기 또 몽골 게르는 3개나 지어놨는데 이것도 왜 만들어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도 사용을 안했는지 안에는 지금 탕탕 비어있고 뭐 가구같은거 카페트 이런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불량집진기인데 저 파이프 보십시오. 저 파이프를 가지고 그 많은 연기를 어떻게 빨아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8년에 이렇게 숫가마가 장사가 안되니까 아까 처음에 본 숫피아 그 숙박시설하고 힐링치우센터를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맡겼습니다. 1년만에 적자만 1억 9천만원 생겨가지고 이 지금 모든 시설들이 연구폐쇄된 상태입니다. 트럭 저것도 멀쩡한데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여기 뭐 아예 관리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숫가마 이거 해가지고 우리 세금 홀라당 날려먹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 앞쪽에다가는 캠핑장을 15억이나 또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아까 오다가 보니까 손님이 한명도 없습니다. 영을 군해서 이렇게 사고를 저지르고 이제 이 시설은 아무 쓸모가 없죠. 이 애물단지 숫가마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전 상금이 무려 2천만원이나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사고쳐놓고 이 골치 아픈 문제 생기니까 이제 국민이 해결하라는 겁니까? 미국의 한계 주보다 작은 조그만한 우리나라 땅덩어리 그렇다고 민족이 뭐 다민족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왜 지자체가 필요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폐광발전기금으로 이런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